이번엔 잡아놓고 부시 이번엔 잡아놓고 부시 제가 공을 이정도 줄거에요 이게 아니고 이정도 줄거에요 낮게 오죠? 자세 잡아놓고 칠거에요 치고 준비해요 일단 하나씩만 먼저 해볼게요 잡아놓고 공이 낮게 왔을때 상황이에요 뒤로 헤어핀 아니에요? 클리어 준비 다시 하세요 좀 더 세게 잡아 좋아요 다시 소리 타이밍을 스윙타이밍을 늦춰야지 발까지 늦춰버리면 안돼 얘를 늦추는거지 이렇게 이런 모션은 없어 빨리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보상을 받아야죠 오케이 또 좋아요 좋아요 하이 준비 그러면 하이 준비 하면은 이런 모션이 나와야지 이런게 아니냐 차이가 뭐에요? 봐봐 리듬을 봐봐 이건 레슨 받는거고 그냥 이거는 게임할때 나오는거고 연습도 실전처럼 해야지 하이 잘했어요 너무 급하게 하지마요 하이 너무 약하다 첫번째고 하이 확 들어오면 안돼 공을 약하게 친거잖아 그럼 얘네가 세게 칠 수 있단 말이야 하이 이런거까지 생각해야되요 하이 잘했어 시도 좋았다 준비 하이 아 이게 아니야 더 내려가 마지막에 잡으면 되잖아 다시 소리 시작 하이 헤드를 내리는거야 헤드 팔목이 아니고 아니 그럼 여기서 칠거잖아 얘가 내려가야지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가락을 써야되요 힘 뺐다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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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미리 잡으면 안돼 근데 손목만 쓰려고 해도 안돼요 어 나쁘지 않았는데 방금 나빴다 지금 잘했어요 그 느낌을 찾아야되 한번 더 할게요 준비 앉아 다시 하이 바로 하이 잡아 놓고 쳐야되 늦춰 시도 오케이 이제 늦춘걸 제가 칠게요 준비 다시 한번 더 타이밍이 뺏긴다니까 타이밍이 뺏긴다니까 이렇게 늦춰버리면 오케이 지금 너무 약하다 근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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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치겨야지 한 발만 가면 안되요 한 발만 간다는 이유가 치기 바쁘다는거야 내가 가서 칠려고 그래야지 그런게 어디있어 다 가서 칠려고 그래 미쳐야지 다음 거 준비해요 왜 백으로 가? 포핸드로 안 가고 다음 거 준비 안 하고 또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잡아놓고 쳐야지 바로 치면 어떡해요 소리 그렇지 잘했어요 좀 길다 각이 안 나오면 그 번째 공도 계속 잡아 쳐봐 계속 잡아 쳐 안 나오면 직선 한 번 더 쳐도 돼요? 각이 안 나오면 직선 쳐도 돼요? 무조건 직선으로 쳐 에미알이 한 번 더 왔으면 틀어야 돼 아니면 한 번 더 그거는 본인 선택인데 틀면 가운데로 갈 것이고 여기로 치면 한 번 더 올 것이고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이거 어떻게 쳐야지? 그럼 똑같이 잡아놓고 또 쳐야지 빨리 와서 다시 아니야 너무 약해 항상 빨리 와서 다음 공 다음 공을 처리해야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공을 잡아놨지만 어떻게 보면 템포를 뺏어가지고 빨리 친 거 아니야 그만큼 빨리 온다고 생각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빨리 쳐놓고 늦게 준비하니까 내가 다음 공 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 돼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시도해 시도해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라킹 내려요 그냥 내리고 있다가 들어 아니 아니지 요정 내리고 있다가 공 오면 들어 내려요? 네 그렇지 좋다 좋다 내려 내려 들어와 그렇지 잘 했어요 하헤이 다시 굿 준비 하이 준비해야돼요 준비 이렇게 맞춰만 주지는 않아 얘네가 바보가 아니어서 그럼 내가 뒤에서 커트를 하겠지 그럼 앞에 빨리 와이프시에서 준비하면 되는 거고 다시 다시 팔을 누르지 마세요 팔을 누르는게 아니라 그립을 쥐는거지 다시 됐다 뭘 해도 돼요 이거 잘했어요 괜찮아 잘했어요